대원지검 형사 4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행세를 하며 대전과 세종, 전북의 공사 현장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46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 조직원 출신으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던 A 씨는 노조 이름을 건 사무실을 차린 뒤 공사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챙겼습니다.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사 지연 시 업체가 지체 상금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뜯어낸 돈 대부분을 노조와 무관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